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실제 서울을 비롯한 그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지금 발령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여행은 아닙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이고요. 수도권에는 공공보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출근 준비 중이신 이 청취자분들 반드시 마스크 챙기시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뉴스 잠시 후 뉴스브리핑에서 이성헌 시사 칼렘리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견한이 오늘 국회에 발효됩니다. 오늘 오전 국미회에서 의결이 되면 문 대통령이 UAE 현지에서 그 전자결제로 승인을 할 예정이죠. 잠시 후 1부에서 집권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은행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죠. 이른바 그 DSR라고 불리는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이란 제도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3부는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전망하는 시간이죠. 출발당 최고위원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26일 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성헌 시사 칼렘리스트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미세먼지가 아주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에는 두 달여 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어요? 그렇죠.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어제 긴급 문자를 통해서 26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어제 미세먼지가 나쁨 그리고 매우 나쁨 수준으로 최악으로 치닫자 취한 조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 세계 시도에 위치한 7600여 개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오늘 26일 짝수 날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해야 되고요. 470여 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그리고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업기관과 혹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여 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 요금 오늘은 이제 돈을 내부 타야 되죠? 네. 잊지 말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이제 오늘 첫 옥중 조사를 좀 받게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신봉수 첨단 범죄수사 1부장과 소속 검사 등을 서울 동부구치소로 보내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두 갈래로 조사가 진행됐었죠. 첨단 범죄수사부가 있었고 특수 2부가 있었는데 일단 천본부에서는 다스 지분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한 횡령과 배임 혐의. 그리고 다스가 bbk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의혹. 그리고 퇴임 이후에 다스 비밀창고로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 반출된 의혹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동시에 특수 2부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민간 영역 자금 등 이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 등을 주로 조사해 왔습니다. 문제는 아시겠지만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가 최소한 12개에서 20개까지 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개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 숫자 자체도 많은 데다가 포함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기소 단계에서 추가할 가능성이 큰 의혹들 여기까지 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전에 했던 질문을 하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검찰도 효율적으로 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기도 하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기원안을 오늘 발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권 지난 주말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논쟁을 좀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 60일 내 논의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걸어놓으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역시 대통령 주도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안은 개헌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국회 개헌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자기 역할을 안 한 한국당이 이것을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한국당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야사당이 모여서 공동의총을 만들자. 그래서 여당에 좀 선을 긋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야 과연 이 개헌안과 관련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사실 지방선거 같이 한다는 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두 달 사이. 한국과 그 아랍에미리트 지난 2009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게 좀 말이 좀 묘하네요. 말이 어렵습니다. 네. 뭐 특별자가 하나 더 붙는 건가요? 외교 용어는 참 어렵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두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양국 관계 틀을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양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외교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UAE를 공시 방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아부다비 대통령 궁에서 모하마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외교 국방 2 플러스 2 차관급 협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신설하기로 합의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방문은 UAE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 지었다. 이를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당초 미국이 농춧산물 추가 개방 등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한미 FTA 그리고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서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그리고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세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단 농업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연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2017년 대비 대민이 무역 흑자의 72%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미국 전역 곳곳에서 청계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는데 워싱턴에서만 8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10대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970년대 베트남 반전 시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인파가 거리에 몰려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에서만 80만 명이 모였고 전국 800개 도시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총기 규제 강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14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 학생들이 주도했는데요. usa투데이는 역사상 하루 기준 수도에서 일어난 집회로는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난달 참사 직후에 전미 총기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규탄해서 주목받았던 한 학생. 에마 곤잘레스란 여학생인데 6분 20초 동안 그러니까 학생들이 죽어가던 그 시간 동안 눈물의 연설을 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포 아워라이브스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이죠. 이런 캠페인이었다고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대통령 견한이 오늘 발의됩니다.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위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되고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대통령이 전자결제에 승인을 하면 승인된 개헌안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개헌의 공은 일단 완전히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먼저 그 집권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범계 수석대빈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헌 이야기하기 전에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에 됐잖아요. 오늘 검찰이 첫 옥중 조사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박영선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남은 BBK의 그 가짜 편지다. 이거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사과해야 된다. 그때 이제 주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께인가 어저께 대표가 BBK 방어했다라고 글어였죠. 네 그 저기 페이스북에 본인이 그때 BBK 사안을 수고를 했다 이렇게 직접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는 형사 책임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는 시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스 소유자라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지고 다음 단계가 BBK 옵셔널 벤처스. 이 주가 조사에 이제 올마 가야 되는데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2007년 개선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말 그대로 소위 그 각자 편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김경준을 기획 입국시켰다라는 거짓말이 들어있는 편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2011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이라는 사람 김경준이 쓴 편지가 아니고 신명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이제 가짜 편지를 썼다는 게 밝혀졌는데 결국 홍준표 대표가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내가 방어했다 이렇게 쓴 건데 과거 전두환 노태우 5.18 12.12 사태 소위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소위 검찰의 흑역사. 그러니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제도적 당해가 있었다거나 또는 처벌해야 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만만히 할 게 아니고. 네. 페이스북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말씀하시죠. 우리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려서 저거 처벌해야 된다라는 저는 저게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정치 공작에 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 범죄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여론을 그렇게 조롱하면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자신이 그걸 방어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게 아마도 그 공소시효가 끝나서 자신만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네. 결국은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나 처벌을 못할 것이다. 이거 자세자 때문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 박범기 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다시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잠시 좀 끊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이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bbk 사건하고 다스 사건은 다르다. 뭐 이제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국민들이 이를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네. 이제 그 개헌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출석이다. 뭐 시간 제약 때문에 급히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사 출신으로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대통령 개헌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소위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개헌안 내용조차도 지금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당연히 개헌이라는 일종의 30년 한 세대 이상의 어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역시 안전권과 같은 기본권의 강화 또 지방세 조례주의와 같은 지방분권의 아주 획기적인 확대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대통령 연임제 또 대통령의 권한의 축소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당초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제안안에서 암구가 좀 달라진 게 대통령 개헌안의 18세 이상 선거권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이거 꼭 개헌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말이죠. 박범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18세 만 18세 우리나라 18세의 나이의 청소년은 이미 상당 부분 국정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지난 촛불 역사에서도 그랬고요.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이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정치적 식견을 갖고서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서도 김성태 대표님도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어떤 공감대는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것을 헌법에 반영하자 그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 발의 당일날 국무회를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위헌 소지가 있다. 장관들이 설령 어떤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어떻게 의견을 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요. 또 이제 조국 수석이 3일 내내 개헌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오히려 조국 수석이 할 게 아니라 국무총리나 법무장관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차피 다 총칭해서 법무부 장관이든 청와대 민정수석이든 대통령의 소위 참모라인입니다. 민정수석은 비서 쪽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소위 각플을 구성하는 일종의 법률 참모인데요.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해도 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민정수석의 역할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위 수사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법률적인 어떤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국무회의 심의라는 것도 다른 법률관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물밑에서 각 관계부처 장관과 나름의 협의를 하고 또 이미 지난 1년간 논의되어 왔고 언론을 통해서 중계됐으며 또 민주당 안이 이미 한 두어 달 전에 발표가 된 상황에서 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관계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해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동안 충분히 공개되고 공개적으로 논의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나 공이 완전히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야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장에서는 국무총리 선출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선출제죠. 그러나 정의당이나 혹은 평화당에서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국무총리 추천제 정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혹은 동의제를 증거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반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의 동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게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의 관점에서 발의를 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초 정도까지 국회의 의견으로 합의가 되는 안이 있으면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국회가 합의학이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만 국무총리를 선출을 하던 국회에서 추천을 하던 다 의결의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어상의 표현에 불과하고 결국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절의 변형에 가깝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회의 선출 혹은 추천의 총리의 리더십 심지어 이번 개헌안에 담겨 있는 것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것을 삭제했고 총리에게는 국무위원 제청권 국무위원 해인권위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 혹은 추천된 그런 총리가 이런 국무위원 제청과 해인권위권과 맞닥뜨리게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국정안정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요구가 되는데 대통령제 국가의 우리나라 또 국민의 지금 법 감정상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합의학이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는 300여 명에 가까운 정체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국회는 제가 지난 재선을 하는 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 어느 시간적인 데드라인을 갖고서 어떤 법안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의견이 갈리는 법안을 가지고 데드라인을 가지고 심리를 하면 결국은 합의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기가 더 중요하지 내용보다는 국회의체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광객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데드라인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최종적으로 5월 한 24일 25일 날 국민투표 안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20일에 공고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6.23 지방선거에 붙이면 역산해서 18일 전이어야 되거든요. 거꾸로 오늘부터 해서 60일 이낸데 그게 5월 24일 25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5월 중순까지 아니 5월 한 2시 정도까지 합의해서 국회를 원포인트로 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전 내용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시간만 쫓기면 결국은 합의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에 쫓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누가 양보를 할 거냐가 문제인데 누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 다시 원래도 돌아가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당대표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6.23 지방선거에서 개헌하겠다는 그런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발의 안덕 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 건데 그게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말로 지지하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관해서 저는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구조는 자유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올 연말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별개로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범계 의원 말씀을 좀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이해 이해.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와서 어떻게든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면 여든 야든 아무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만약 국민들이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여당에서도 일부 양보할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국회 추춘제, 국회 총리 추춘제 같은 경우라도 정말 국민들이 원한다면 여당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 좀 제가 좀...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원하죠. 지금 국회의 권한을 분산해서 대통령과 늘 사사건건 맞서라는 그러한 정부 형태를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자,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부터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새 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나 자영업자들이 그 돈을 빌리게 되는 게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NHE 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전문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돈의 가계대출이 1년 사이에 그 1조 원이 늘어났어요. 그 전국 가계부채가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1,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뭐 집계에 따라서는 1,450조 원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7년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표적으로 파리대책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증가폭은 부침이 있습니다만 매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추세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서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기타 규제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풍선효과 같은 것들도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또 상환능력 검증에 대한 우려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 새 대출 규제가 도입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새로 도입되는 건가요? 지난해 10월에 이미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검증하는 DSR 그리고 임대소득이자 상환 비율을 검증하는 RTI 또 소득대비 대출 비율 등을 점검하는 LTI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어들이 참 어려워요.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이거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영어 약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데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은 대출하시는 차주의 모든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대출 액수 또 상환능력을 검증하겠다라는 제도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임대소득 이자 상환 비율과 소득대비 대출 비율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만 한정돼 있던 가계부채 관리 부분을 자영업자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임대월 대출까지 확대해서 대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를 강화를 하면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고요. 또 잡을 수 있다면 가계부채 어느 정도 얼마나 잡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부적인 목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단기간 실행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다만 종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한정됐던 가계부채를 일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까지 폭넓게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단기간 제2금융권 같은 전반적인 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을 일괄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태여서 아무래도 가계부채의 매달 늘어나는 속도 상승세를 잡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 대출자들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대출로 개인신용대출이라든가 2금융권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피해서 대출을 받던 이런 것들도 종합적인 대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쉽지 않은 국면이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속도 조절에는 또 연착륙을 하는 데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DSR 저는 처음에 무슨 카메라 렌즈인 줄 알았어요. 그 DSR이라고 하는 카메라 렌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렌즈에게 나오나 싶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이걸 계산을 한다는 건데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을 합산해서 그 한도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종전에 따지지 않던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활보금 대출 카드론 같은 모든 종류의 부채를 다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에 어떤 대출이 있는지 좀 챙겨봐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신용대출로 특히 많은 직장인들이 쓰시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이 많았던 것들 종전에 추가 대출 받을 때 별 상관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DSR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부담이 너무 크면 대출을 점차적으로 줄이거나 규제를 해나가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소득 대비 또 대출 액수를 관리하는 이런 정책 부분이 맞을 수는 있지만 개인들의 대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빨리 챙겨보고 또 대출 규제 변경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울 필요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은행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6개월 정도 시범 도입한 뒤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은행권의 준비나 점검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던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범 기간 동안 DSR 수치의 관리 또 DSR이 너무 높으신 대출자분들의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규제를 본격 실행하겠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대출을 규제를 통해서 조이게 되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좋은 수수한 효과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가계의 소비가 감소한다거나 경기가 위축된다는 우려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본격 시행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점검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더 없는지 보완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을 좀 안청하는 기간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말이었잖아요.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 DTI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DSR 이런 걸 도입을 한단 말이죠. 이게 원래부터 계획이 됐던 건지요. 아니면 신 DTI를 시행을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종합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을 때 DSR 시스템의 도입이나 RTI 같은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발표가 됐었고요. 도입 시기나 진행 부분 등은 조금 빨라지거나 늦춰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관리 방향은 이미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당에서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월 말부터 신 DTI 도입을 통해서 소득 인정 부분이 좀 까다로워진다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분 같은 것들 때문에 대출이 이미 어려워진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자영업자 대출이나 또 DSR 관리까지 모든 신용대출을 관리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추가 대출 받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이 금융부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쪽이야말로 부입부 빈익빈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계대출을 좀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이 돈이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다 서민들이거나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DSR을 두고도 결국은 이제 그 서민층의 그 돈절만 맞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의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DSR 도입 같은 것들은 서민이나 실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상품이라든가 소액의 신용대출 그리고 채무조정 상품 같은 것들은 DSR 산출 대상에서 아예 좀 배제를 해놓는 이런 좀 예외 조항들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DSR 도입에 있어서도 은행권에서 관리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좀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지만 즉각적으로 대출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닌 이런 좀 시행 조치 좀 완충단치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더라도 아무래도 서민들 대출 의존도가 좀 더 높은 실수요자들의 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겠고 아무래도 돈 많은 자산가들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보안장치들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그 가기에는 물론이고 그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동산 시장 특히 그 부동산 임대업자들에 대한 이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그 풍선효과라고 있잖아요. 제1금융권 대출이 얻게 되면 그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충분히 우려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대출 규제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피해서 개인신용대출로 또 1금융권을 피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났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할 부분들이 있겠고요. 다만 이번 규제 강화에서 좀 시차를 두고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과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전에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A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앞서 오늘부터 이제 급증하는 가계부처를 잡기 위한 새 대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가계 대출은 물론이고 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상당히 좀 규제가 된다고 하죠. 이 부분도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뉴스 듣고 잠시 후 8시 2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